신비로이 가려졌던 비밀장마가 큰 너머로 얼어붙은 두 그림자 단위에 참오르는 귀신인데 오 우리 트리플 지금 크림 뭔지 알 것만 같고 드디어 온 건가 감당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자꾸나 불러 네가 온 걸 컷듯이 잣던 연극에서 음악을 기다리듯 맘의 준비라고 지금 틀러내니 감아 바리를 떨려오는 두 입술이 닿는 순간 숨어질 듯한 면